269번. 큰 그룹에서 이 개인들은 약한 유대감을 느낍니다. 그 그룹에서의 대부분의 다른 사람에게. 그렇지 뭐 별로 볼 일도 없는데. 자 그래서 근데 여기 앞쪽에서 주어 동사가 다 있어. 그치? 얘가 주어고 그 다음에 필리 동사고.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나올 게 있을까? 아 이거 외워야 되죠. 빛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웨델 비록 뭐뭐 일지라도 이렇게 해석되든 아니면 이것이든 아니든. 마치 웨더절처럼. 그죠? 외워야 돼 이거는. 빛. 그래서 거대한 회사든 아니면 거대한 도시든.